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오늘은 터키행제 6탄 안탈리아 히드리아 누스문과 구시가지 전경 그리고 항구 전경들을 담아보았습니다. 이곳이 히드리아 누스문인데요. 로마 시절 히드리아 누스 형제가 이곳에 방문했을 때 지어진 로마식 건축물이라고 합니다. 안탈리아 구시가지 거리 골목골목을 걸어 다녀봅니다. 길거리도 이쁘구요. 상점들도 너무너무 이쁘더라구요. 이른 아침이라 문을 연 곳은 없었답니다. 우아하게 커피 한잔 하고 싶었는데 암튼 상점 하나하나가 각각 개성있게 그리고 특이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조화롭게 잘 꾸며져 있더라구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 드디어 항구가 보이기 시작하네요. 짠 안탈리아 항구가 보이네요. 날씨가 너무너무 좋으네요. 와 이 맛에 얘기로 오는구나. 이 안탈리아는 야자나무 가로수와 그리고 이 아름다운 항구가 있어서 인기 리조트들이 엄청 많이 들어서 있대요. 그래서 지중해 최대 휴양지로 불리고 있답니다. 제가 사진기술이 없어서 그러는데요. 정말 이쁘고 그리고 멋지더라구요. 한번 꼭 가봐야 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